내장농 박고노 선생님, 내사랑 큰성노 선생님, 마지막 앗사비스 선생님 13번입니다. 내장농 박고노 선생님 13번입니다. 내장농 박고노 선생님 13번입니다. 내장농 박고노 선생님 13번. 젊음 흥아는 늙지 않게 우리 하나님 전수로 등장이를 한 번 가보세요 자 내가 먼저 부를테니 다들 따라들 하거라 풍장 가세 풍장 가세 상김선으로 풍장 가세 풍무성전으로 풍장을 찾아 긁으신 놀이 늙지 않게 젊은 흥아는 늙지 않게 하나님 전수로 등장이를 한 번 가보세요 갑니다 갑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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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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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